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콱 막히는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사연은 두 부부가 싸운 내용인데요. 대화 주제, 즉 싸움의 주제가 정치력인 거지 내용 자체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상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그 옛날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다 왜 누구한테 죽었는지 이걸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무식하다고 하는데 대신 욕 좀 해주세요. 원제, 남편이랑 같이 봅니다. 이런 것도 상식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부부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한테 상식이 부족하다는 남편과 크게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결국 이렇게 익명 공간에 글 쓰는 거니까 부디 많이들 보시고 누구 말이 더 옳은지 판단 좀 해주세요. 참고로 글 중간중간에 있는 가로는 그 안에 있는 글은 제 생각에 대한 남편의 입장과 반박 내용입니다. 즉 남편이 쓰는 거다 이거죠. 그거는 최근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영화 얘기를 하다가 서울에 보면 말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적격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거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예 몰랐고 그래서 남편의 말에 별 생각 없이 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남편 표정이 확 굳으며 이걸 뭐라고 하죠? 사람을 진짜 경멸하는 아니 벌레보도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벌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 저희 마노라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심하게 확대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요.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쳐다보냐 이랬더니 이거는 뭐라더라? 근현대사를 잘 모르고 아예 안 배웠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라면서 그냥 한라산은 남쪽에 있고 백돌산은 북쪽에 있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 살면서 처음 봤대요. 정확한 이름과 날짜까지는 몰라도 그냥 저격당해 죽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요.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날짜랑 이름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박통해 저격 그 이후 전시의 등장 등등등 기본적인 순서와 굵직한 사건 정도를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면 진짜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저격당해 죽었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저희 남편이 말하는 수준 정도의 즉 한라산은 남쪽에 있고 백돌산은 북한에 있고 이런 정도로 세상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식인 거예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모른다고 누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평소 폰게임만 죽어라 하고 유튜브 등등 인터넷 뉴스조차 아예 안 보는 사람이라서 최근 이 사회의 근황으로 대화 물꼬를 틀었을 경우에 즉 회사 동료랑 가볍게 커피 한 잔 하면서 요즘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조차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학구적인 사람도 아니고 유식한 것도 아니고 정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봐도 저희 아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아예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 아무리 관심 분야가 다르다 해도 그 이전에 말이죠.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 이야기 말고는 그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하는 김에 솔직한 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 이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아내가 유일합니다. 여하튼 이걸로 서로 마음이 단단히 상해 막 싸우다가 제가 먼저 그래 좋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겠다 이랬더니 아이씨 너 또 뭘 이런 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하지마 해봤자 너만 욕 먹어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기분 더러워서 글올리는 겁니다. 아무튼 남편이랑 익명에 글올리는 거 물어보고 하는 거 합의한 거고 같이 볼 거니까 아니 같이 쓴 거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의견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화 주제가 그거지 내용이 정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댓글 1번.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답답한 남편이 쓰자고 한 게 아니라 아내가 네가 먼저 쓰자고 난리를 쳤다 이거지 지금? 야 나는 글 내용보다 이 부분이 더 소름 끼치는데? 2번. 아니 그래요.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박통이 누구한테 저격을 아니지 아니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요.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박통이 누군가에게 저격당한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몰랐던 걸 알려주면 그냥 가볍게 해. 아 그랬어? 난 몰랐네? 아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바락바락 온갖 난동을 부리면서 이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 이러면 소리나 쳐지르고 이런 거 너무 추하다고 진짜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걔 무식한 게 맞죠. 나이가 어리면 예를 들어서 10대 한 초중반이다. 그 정도면 그럴 수 있겠다 치겠는데. 너는 적어도 나이 30대 아니냐? 아니 그 사람 딸내미가 이 나라 대통령을 지냈는데 그때도 박통이 이야기 분명 오지게 나왔을 텐데 이걸 모를 수가 있어? 혹시 너 딸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2번. 근데 사람이 갑자기 걔 멍청해진 것도 아닐 테고 당연히 연애할 때부터 꾸준히 무식했을 텐데 남편은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러는 건지. 나는 이게 더 의문이야. 그때 뭐 이런 엄청난 무식함도 흐린 눈 해줄 정도로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3번. 맞춤법이나 일방상식을 모르는 건 잘못은 아니죠. 또 백돌산이 북한에 있는 건 몰라도 돼요. 근데 말이죠. 네 태도 말이야. 그런 건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러면서 우기거나. 굳이 또 이렇게 이런 익명 공간에 올려가지고 이게 상식이 맞냐 아니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지 않느냐. 즉 본인의 무지를 정강화하려는 움직임 말이죠. 이런 모습들 정말 추하다고. 만약 내 남편이 이랬다면 나 진짜 온 정내미가 다 떨어졌을 것 같다. 헐. 3번. 아니 뭐 무식한 건 둘째치고 그 뻔뻔한 태도에 질릴 것 같은데요. 하긴 그렇게 용감하고 뻔뻔하니까 이렇게 무식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겠지만 말이지. 어이구 그래. 뭐 이건 대단하네. 4번. 무식한데 뻔뻔하고 빠락빠락 우기기까지 하니 남편도 너무 답답해서 글 써보자고 한 거 아니겠냐고. 지적인 대화는 전혀 안 되겠네. 제발 상식 공부나 좀 하세요. 이 시간에. 이거 남편이 쓰자고 한 거 아닙니다. 여자가 먼저 물어보자고 한 거요. 어머나. 남편 너무 불쌍하다. 아니 이래가지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헐. 6번. 무식한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무식한데도 지가 무식한 게 아니고 원래 다들 잘 모르는 거라며 빡빡 우기는 건 죄야. 완전 거지 같은 죄악이지. 스니야. 그냥 내가 상식이 좀 부족했네 이러면서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꼭 너처럼 무식이 자락인 것들. 무식한 걸 정당화하려는 애들 말이야. 솔직히 말도 섞기 싫어. 왜? 해봤자 말이 아예 안 통하고 또 내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거 알아듣겠나 싶고. 사리에 맞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그냥 너처럼 딱 지고짓만 부리지.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 수준 떨어져서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고통이라고. 그리고 남편도 봐라. 너. 어쨌든 네가 선택한 네 마누라 아니냐? 마누라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게임이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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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면박은 왜 줘?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뭔데? 니들 이걸로 뭐 이혼까지 할 거야 뭐야. 일 크게 만들기 싫으면 어떻게든 남편이 네가 가르쳐가지고 상식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 노력을 해야지. 남편이잖아. 그리고 가르칠 때는 면박을 주는 게 아니라 살살 어르고 달래고 칭찬을 섞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고래는 칭찬도 충족이 한대잖아. 여하튼 당분간은 견주들이 개가 똥만 잘 싸도 이쁘다 하는 것처럼 네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 잘한다 이쁘네? 이렇게 칭찬 오지게 해주라고. 아니 무슨 개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드네? 예 맞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 중 제일 기본인 거죠. 그런데 그 정도는 무식한데 고집까지 이렇게 세다니. 그냥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혹시 애 있어요? 뭐 아직 없어도 나중에 나을 것 같은데. 잘 들어. 애들은 말이죠. 부모 무식한 거 엄청 빨리 캐치해서 그거 들키면 엄마 너 무시당해요. 공부 그러니까 아니 기초 상식은 좀 배우면서 살라고? 옛날 제 전남친 생각납니다. TV 뉴스 당연히 안 보고요. 인터넷 뉴스에도 전혀 안 보는 사람이라 세상 돌아가는 거 당연히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가끔 제가 사회 이슈로 크게 보도된 기사 내용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야 그딴 거 왜 믿냐? 뉴스 다 100% 구라야. 조작인 거 몰라? 이러면서 사람 할 말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하는 게 게임, 예능, 드라마, 먹방 이런 것만 오지게 쳐보고 사람으로 안 보여서 결국 헤어졌는데요. 님 남편도 네가 사람으로 안 보이기 전에 노력 좀 해요. 이미 늦었나? 9번. 쓰니 저는 지식이 진짜 짧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야 박통 저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말을 못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냥 김재규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아 박통 저격한 사람이야. 이건 알아요. 바로 당시 상황도 많이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옆에 누구누구 있었는지 이런 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가수분 어렸을 땐 그냥 같이 있던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분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참 안쓰럽고 그래요. 여하튼 이런 거 부끄럽다 얘기지 말고 제가 말한 가수군 누군지 남편한테 설명 들어보고 그분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세요.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쓰니 혼자만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도 몰라? 너 어디 북한에서 넘어왔냐? 이런 소리 들어요. 10번. 혹시 너 이토 히로범이 저격한 분이 누군지는 아세요? 아니 그전에 이토 히로범이가 누군지 얘가 알 거라고 보냐? 제가 나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요즘 애들 책을 너무 안 봐서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크게 이거 이야기하고 한탄하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6학년 학생들도 박통이 누구한테 저격을 당해 죽었는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왜? 얘들도 꼬꼬무 같은 건 보고 그러니까. 꼬꼬무가 뭡니까? 뭐 퀴즈 프로그램 그런 건가? 12번. 무지하고 무식한 거에 대한 창피함을 저절모르네. 그냥 평생 거꾸로 사세요. 처먹고 싸고 그러면서 말이지. 꼬꼬꼬꼬. 모를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 압니까? 상식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라도 세상 다 알아도 나 혼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빠득빠득 추우기고 나만 모르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많다. 이러면서 유식해서 좋겠다. 하이그만 찌뜨듬이고 싶죠.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도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아는 놈이죠. 60억 중국 인구의 주인공. 그 놈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재미없는 거니까 듣기 싫은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10년 아니 더 됐을려나? 아무튼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10년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한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아시잖아요.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 이름이 뭡니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그런데 이게 고조선이 아니라 그냥 조선이에요. 조선. 그런데 왜 고조선이라고 하느냐. 그 뒤에, 즉 우리 지금 앞에 세대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똑같은 이름이 두 개니까 먼저 있었던 조선을 그냥 고조선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놈이랑 이야기하다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고조선이 왜 멸망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아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조선이 그때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때 고조선이라 안 하고 그냥 조선이라고 했나 봅니다. 이게 막 채우는 거야. 이 새끼 나라의 이름도 모르니. 고조선 인마 고조선. 그래서 아차 싶었지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가 아는 그 고조선 원래 이름이 조선이다. 왜 고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은 조선이란 이름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원래 조선을 고조선으로 하는 거다. 와 진짜 또 아니라고 우기는데 진짜 와 여러분 이게요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서 빡빡 우기고 그러면 진짜 눈깔 확 뽑히고 싶다니까. 그냥 모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열이 확 오르래. 이거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누가 욕합니까? 욕도 하면 또 어때? 감사합니다. 저도 방금 꼬꼬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무식하게 꼬꼬무도 몰라? 이럴 수 있거든. 그냥 그러느냐 합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